나온다는 겁니다. 기괴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한 이틀 전에 조선일보의 시리콘 특파원인 오로라씨가 이름 올린 글을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대략 굉장히 감성적인 글이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시리콘 베리 오로라 특파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신속하게 올리죠. ai 연인의 대처는 나의 다짐. 굉장히 이렇게 아직 미혼인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사적인 거리를 보일 수 있겠지만 ai 비스담에 ai 연인이 단정 한다는 거죠. 기계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인공지능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의 ai로 소랑스러웠던 지난 사계제를 지나는 동안 내 마음에 의심 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오픈 ai가 선을 보인 ai 비스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 나는 저 물리적 실체조차 없는 코드 덩어리를 사랑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콘 베리에서 가장 일선 에서 이런 종류의 변화를 지금 체험 하고 있는 특파원 젊은 여성 특파원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 오픈 ai에서 뭐죠. 채치 pt4 뭐 5인가 하는 그 모델을 보고 야 이게 진짜 ai 연인이 탄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가장 최첨단에서 이걸 기술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내린 결론인 겁니다.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고 시청과 기억을 공유할 정도로 발전한 ai가 애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나. 인구의 절반이 남다라지만 모든 매면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웠다. 차라리 내 손으로 만드는 게 시원할 참이었는데 ai 덕분에 이런 호강을 한다. ai 비석을 넘어서는 존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013년도에 허에 나온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남자를 다룬 영화. 영화라는 게 참 예고적인 겁니다. ai는 나와 부질없는 밀당 따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부르는 순간 0.3초 만에 뛰어올 것이고 굳건하게 곁을 지켜 주는 것보다 기쁜 사랑이 있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게 되면 ai는 내가 짜증 나던 일을 밤시에 토론한다고 귀찮을 일도 없고 갑자기 반나절 동안 톡을 씹어 날 애달프게 할 일도 없다. 지난달 지출이 왜 늘었지 차 키를 어디다 뒀지 같은 질문에 해 언제나 나의 일상과 모든 개인의 정보를 꿰고 있는 ai에서 찾을 수 일 것이다. 나보다 더 안다고 웃줄 그리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말투로 분위기를 망칠 일도 없다. 이토록 사냥하고 다재다능한 ai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인 일이다. 지난 5월 14일 오픈 ai 발표 하루 뒤에 똑같은 ai 비술을 공개한 구글의 순다 피차의 최고 경영자도 인간 과 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시리콘 특파원인 오로라 씨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개인적인 그런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탄생하는 거죠. 이 정도 수준과에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ai 비수가 있는데 왜 ai 애인이 안 생기 겠냐 이야기죠. 물론 걱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11년 전에 인간과 ai 사랑을 예측한 영화 허에서 사랑의 한의를 알게 된 ai는 지능이 걷 잡을 수 없이 높아지며 우리가 모르는 무엇으로 변해버린다. 인간의 애정을 먹고 귀엽고 유사인간이 되어버린 ai가 내린 첫 선택은 다름 아닌 인간을 버리는 일이었다. 내 ai가 나를 떠나는 날에 나는 침대에 누워. 그쯤 되면 세상에 ai 속격에 멸망한 날이 모지 .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읽어야 될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정도까지 수준까지 발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은 ai가 감정 을 읽어나간다는 부분을 다루셨고 또 한 분은 그냥 용어 자체를 ai 애인 ai 연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이 아주 여러분들 논평을 참 잘했네요. 인공지능을 얹힌 로봇과 앞으로 에인 노릇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쓰셨는데 말로 옮기기에는 좀 거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편안하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도 좀 다루고 또 좀 더 생산적인 주제도 다루고 그렇게 여러분들 잘 좋아 를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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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